아 아 안 보면 정리 되겠지 아 여길 또 왜 가 아 어 이건가 아 아니, 지갑 끊어주면 되는 거야. 나와. 뭐하는거야 지금? 나오라면 나오라고 너 그렇게 달에 자신있어? 어? 자신있어 왜? 아 형이 왜 끌려가지고 아이씨 진작 말을 하지 야야야야 성기재 오오오오오오오오 잘 어울린다 야 잘 어울리라고 아 초팔려 아 초팔려 아 초팔려 기재야 우리 얘기 좀 해 너 요즘 자꾸 나 피하잖아 얘기 좀 하자고 뭐하는거야 찍고있어? 뭐야? 진짜 대박이다 뭐하는거야 싫어 놓으라고 미나 때문이야? 아 좀 놔 형 피 뭐? 피 너 지금 나 친거? 너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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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씨 으이씨 으아악 형 괜찮아? 아 아 아 쌍코피 아 미안하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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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피 아잇 으이씨 quin 으으으으으윽 하으으으으으윽 웬, 웬일이야? 코...괜찮아? 어...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? 내가 오늘 좀 바쁜데? 언제쯤 시간 괜찮아? 글쎄... 비난하게 잘해봐 둘이 잘 어울리더라 아니야 시간 될 때 연락 줘 아니 왜 둘 다 통화 중이야?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냐고 성기제? 미나야 규태 오빠? 기제는? 아니 기제는 여기서 보자고 했는데 나도 기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 나 휴학해 둘이 친하게 지내 너 지금 휴학을 한다고? 어? 저기 기제의 집인데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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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세야 아휴... 아휴... 익세야 익 어떻게 해... 익세야... 아휴 익세야... 시원해!! 수고하셨습니다. 우와, 뭐야? 기자 학생, 여기 있었네. 성형이, 괜찮아요? 무슨 일이에요? 설마 저기 우리 집이에요? 야 깜짝 놀랬잖아 유티오빠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형 나 때문에 운 거야? 아니야 우리 집인 줄 알고 운 거야 형 미안해 됐어 미안해 형 아이 뭐하는 거야 미안하다니까 야 하지 마 지금 불타는 거 안 보여? 형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 털 나 이미 많이 났어 지금 저기 자네들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또 무전이라네 수리할 때까지 둘이 같이 살아 아 싫은데 오늘 야 우리 집은 1일 2샤워다 그럼 수도세는 형이 내는 거다 어? 어? 혼자 다 편했는데 이젠 니가 없는 내 방 좀 머저네 오우 후우 모르는 노래를 따라 불러 아침마다 니가 들려준 노래 내 모든 게 너한테 맞춰진 것 같아 사람들은 웃지 우리를 심하면서 왠지 다가온 눈치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경 꺼졌어 우리 맘 안 흔들림 됐어 세상 누구도 난 돼서 절대 너만은 못 뺏어 로맨사 해도 괜찮아 랄랄랄라 어쩌라고 고고고고 너만 함께라면 랄랄랄라 널 만난 뒤 난 변했어 전에 문제가 변했는데 이젠 믿고 없는 내 밤 좀 멎어내 모르는 노래를 따라 불러 아침마다 네가 들려준 노래 내 모든 게 너한테 맞춰진 것 같아 널 만난 뒤 난 변했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미연 미연